안녕하세요. 엄마의 손맛입니다. 오늘은 백김치를 준비했습니다. 겨울에는 백김치 이렇게 담아놓으면 아주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죠. 절인 배추는 10kg 준비했습니다. 포기로 해서 5포기입니다. 이렇게 해서 10kg. 배추 포기가 좀 큰 거는 4포기 정도. 또 작은 거는 5포기 정도 이렇게 들어있죠. 10kg 5포기 가지고 백김치를 맛있게 담아볼 거예요. 무가 좀 들어갈 겁니다. 백김치하고 같이 또 숙성된 다음에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. 이 큰 무예요. 큰 거를 반 정도만 썰어 놓을 거예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. 마늘이 110g입니다. 믹서기에 넣어주세요. 생강 20g 들어갑니다. 양파 반 개, 큰 걸로 반 개입니다. 썰어서 넣어주시고요. 배는 한 개 들어갈 거예요. 배가 이렇게 큰 거예요. 봉지에 이렇게 담아서 판 짜투리배 이런 걸 사서 김치 담을 때 이렇게 갈아 넣으면 가격도 저렴하고 단맛도 훨씬 좋아요. 이런 게 깎아서 한 개를 다 갈아 넣을 거예요. 물 200ml만 넣어주세요. 그리고 갈아오겠습니다. 망사주머니를 준비해 주시고요. 양념 갈아 놓은 걸 부어주세요. 믹서기에 들어있는 양념을 물을 부어서 다시 헹궈주세요. 밀가루풀, 찹쌀풀 들어가지 않습니다. 동치미 국물처럼 깔끔하게 먹기 위해서 양파와 패만 갈아 놓고 하고 있습니다. 양념을 다 빠져나올 수 있게 조물조물 해주세요. 풀을 넣지 않아도 숙성이 되고 나면 동치미 국물처럼 시원하게 그런 맛으로 드실 수 있어요. 쭉 양념을 짜주시고요. 물은 3L를 잡고 해주세요. 물 총 3L가 들어갔습니다. 소금 천일염으로 간을 할 건데요. 3년 이상 간수를 쏙 뺀 소금을 써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야 쓴맛이 나지 않고 맛있어요. 물 3L에 천일염 3숟가락 들어갔습니다. 간을 보시면서 더 추가하셔도 되고요. 식성에 맞게 간을 맞추세요. 멸치액젓 100ml만 넣을게요. 소금만 넣는 것보다 섞어서 하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매실청도 100ml 들어갑니다. 이거는 신화당입니다. 신화당이나 유스가 있으시면 작은 커피 티스푼으로 반 티스푼 정도만 넣습니다. 신화당도 많이 넣게 되면 너무 달고 더 쓴맛이 날 수 있으니까 꼭 커피 티스푼으로 반 티스푼 넣으시고 드셔보시고 간을 맞추고 식성에 맞게 더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실패하지 않고 맛있게 담을 수 있어요. 소금을 잘 녹여주세요. 이대로만 만들어주시면 실패가 없습니다. 이제 담아보겠습니다. 홍갓입니다. 홍갓을 200g을 밑에 깔아주세요. 홍갓은 동침이나 백김치에 넣으면 알싸하니 뚝 쏘는 맛이 있고요. 안토시안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도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 놓고 시원하게 담아 드시면 좋아요. 대파 한 줄 들어갑니다. 쪽파 120g이 들어갑니다. 밑에 깔아주시고요. 아까 썰어놓은 물을 국에 올려줍니다. 그리고 배추를 차곡차곡 올려주세요. 김치 국물을 만들어 놓은 걸 위에 부어줍니다. 불고루 부어주세요. 국물이 이 정도 짜작짜작하게 차올랐어요. 이 정도만 부으셔야지 백김치 국물을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. 겉에 잠길 정도만 부어주세요. 그리고 삭힌 고추입니다. 삭힌 고추 7, 8개 중간중간 넣어주세요. 이렇게 밑에도 깔아주시고 위에도 넣어주시고 이제 다 담으셨으면 배추, 겉이파리 좀 냉겨놓으셨다가 이렇게 덮어줍니다. 덮어주셔야지 간이 쏙 베어들어가고 위에는 싱싱하니 보존할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덮어주세요. 백김치를 맛있게 다 먹어봤는데요. 이제 이렇게 담은 김치는 각자 집안의 온도 차이가 있어요. 그러니까 3일에서 4일 정도 실온에 두셨다가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상큼한 맛이 나면 냉장고 넣으세요. 또 무에도 간입해야 되니까 10일은 지나서 김치냉장고 보관하셨다가 그렇게 드세요. 그러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